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찾아서 모아와 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 월가의 패트릭 암스트롱입니다. 그의 CNBC 인터뷰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저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리스크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는요. 컴 아리리스, 원자재에 투자하길 제안한다, 니켈이나 카펄, 구리 같은 원자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향후 좋지 않게 봤는데요. 실적이 그동안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이 같은 실적 후장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소강상태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패트릭 암스트롱의 말말말 스튜디오에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패트릭 암스트롱의 이야기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재에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이 좋네요. 그런데요. 거기 문장을 잘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워즈예요. 과거 시제예요, 시제가.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경기 성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다 쏙 들어갔어요. 지금 4분기가 일단 3분기가 2.0에서 2.1로 올라갔잖아요. 3분기를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 거죠. 그런데 4분기는 지금 JP모가 5% 예상을 7%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는 완전히 3%에서 8.7%로 올리고요. 8.7이요? 그러면 4분기가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듯한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였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했다. 즉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물가가 예상보다 하여튼 장기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이 정도 막으려면 미국도 3%까지는 올려야 되고 그런 전환기적인 요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물론 중국은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4분기, 우리 3분기가 4.9%에서 놀랬잖아요. 4분기 예상이 얼마나 되냐면 4%밖에 안 돼요. 4.9%. 그러면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 경로를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혼합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하여튼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생산자 물가 짓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이 되는 모습이니까 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고요. 다음 셀럽 누군지 확인해 볼까요?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캐시우드입니다. 이 돈나무 언니가 공매도 가능한 새로운 ETF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CNBC 인터뷰에서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The New Portfolio,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Too Short them, 공매도, 즉 하락 베팅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구성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문장에서 힌트를 줬는데요.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아주 잘 해왔던 기업들. 하지만 The Massive Amount of Innovation, 기술 혁신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주춤하고 조금 깨지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 상품이 실제로 출시되면 캐시우드가 운용하고 있는 ETF 가운데에서 최초로 쇼패팅이 가능한 상품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 영광을 되돌릴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역시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죠. 다음은 캐시우드의 이야기인데 앞서서 감미정 캐스터가 설명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혁신적인 기업들 때문에 앞으로 잘 가지 못할 그런 종목들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ETF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요새 캐시우드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 버리가 쇼쳐놓은 것도 다 청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고 있습니다만 캐시우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하락한다고 지금 거기에 베팅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노베이티브한 기술들이 나오면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봐라,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건 물가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그런 배경에서 지금 말한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매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사실 캐시우드 입에서 사실 캐시우드 굉장히 공매도에 시달렸잖아요. 공매도를 하는 ETF를, ETF를 만드는 자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저 내가 쳐놔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나름 자기 차원의 해징도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요새 보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이 ETF를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크밀이라든가, 코그나이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율주행에는 이노비즈 테크놀로지 이런 데 보면 공격적이면서도 물가 하락에는 자기 인식의 뒤편에서 물가 하락에 지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요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시우드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 ETF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구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마지막 셀럽은 JP모건 회장인데 그가 말실수를 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난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한 행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현재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So is JP모건, JP모건도 중국에 진출한 지 딱 100년이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내기할 수 있습니다. We last longer, 우리가 중국 공산당보다 더 오래 갈 거라는 것을 장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사과를 했는데 그건 지난 수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I regret,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회사의 longevity, 장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 회장도 떨게 만드는 중국 공산당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마저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인데 중국을 살짝 건드렸다가 깨갱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긴급 사과를 지금 했고요. 왜 그러냐면 JP모건이 지금 중국 증권하고 성무를 취급하는 자산운영사를 100% 자회사로 지금 세계 최초로 갖고 들어갔어요. 중국은 지금 50%까지만 외국 자본 들어오는데 그거 해놓고서 지금 중국을 싹 건드렸으니까 굉장히 지금 빠른 그런 사과를 한 거를 갖고요. 저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 간의 말싸움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사실 비추가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지금 고소해놨잖아요. 청산 안 해준 것 때문에. 이거 갖고서 두 분이 붙는 세기의 대결. 기대가 아주 만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요즘 약간씩 뭔가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약간 조용한 듯 싶었는데 과연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기싸움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휴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